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그냥 보압권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입니다. 상신이집피인데요. 사셨던 가격이 16,800원이니까 수익은 내고 계시지만 충분한 수익은 아니시겠죠. 15%의 비중을 담고 있고 이 종목이 14,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폼을 잡고 올라오는 1월 말에서 2월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건지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상신 EDP 어떤 목표가 가장 최적일까요? 2차전지를 선별적으로 잘 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 쪽으로 주목받는 쪽이 전해질, 2차전지 장비 LFP 쪽 하나 더 하자면 4680 배터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4680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K배터리의 새로운 키, 무언가 살 길은 4680 배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손꼽히고 있는 게 4680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테슬라도 공급 논의를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HYTC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왔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물량이 굉장히 좋은 이러한 흐름으로 나타나주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통형 캔을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삼성 SDI 향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삼성 SDI의 무언가 연관성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삼성 SDI에서는 최근에 LFPV 쪽에 대한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게 역시나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하반기부터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4680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무언가 관련해서 관심도가 조금 다른 종목 대비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은 무언가 새롭게 물량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신 EDP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물량이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예전에 들어갔었던 매물대를 소화해줄 만큼의 물량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차 매물 구간인 약한 18,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확인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삼성 SDI빨 긍정적인 어떤 이슈를 좀 받아주면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8,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8,000원 구간에서는 이 위로 가려면 이 구간을 좀 뚫어줄 만한 수급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와줘야지 250만 원 정도 이상은 들어와줘야지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거래대금이 2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좀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도가 다른 종목 대비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18,000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뚫어주면 조금 더 2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 번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 번 주목받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G N스토리 하반기에 4680 베이터리를 양산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또 벤더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 번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매물 때 보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보는 쪽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수익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태현님의 종목 상신 EDP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진짜 중요한 시장이죠. 그런 쪽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1차 18,000원, 2차 20,000원 제시합니다.